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표작품 마술피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모차르트 마술피리는 핀란드 동화를 엠마누엘 슈칸에다가 오페라 대본을 만들어서 모차르트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마술피리를 죽기 2개월 전 1791년 9월 30일에 초연합니다. 내용이 운우적인 표현이 많고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라 작품 해석이 난해한 점이 있어서 참고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복잡하니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이집트 어느 왕국에 타미노라는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숲속에서 걷는데 뱀이 나타나 타미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타미노가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게 되는 순간 어디에선가 3명의 여인이 나타나 위기에 빠진 타미노를 구해줍니다. 이 세 여인은 정신을 잃은 타미노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밤의 여왕의 신여였던 이 세인은 여왕에게 보고를 하러 떠납니다. 세 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 자비꾼 파파게노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타미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세 자비꾼 파파게노는 자신이 타미노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등장한 세 여인은 거짓말을 한 파파게노에게 말할 수 없는 벌을 줍니다. 타미노에게는 초상화를 한 장 보여줍니다. 그림을 받아든 타미노는 어여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 공주였습니다. 밤의 여왕은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당한 자신의 딸을 구할 인물로 타미노 왕자를 점찍어 두었던 것입니다. 용감한 타미노 역시 파미나를 구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타미노는 밤의 여왕에게 선물로 마술 피리를 받게 됩니다. 타미노의 부탁으로 파파게노도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고 요술종을 받은 파파게노와 함께 파미나를 구하러 떠나갑니다. 한편 파미나는 자라스트로의 부하 모노스타토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밤의 여왕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더욱 슬픈 생각에 든 파미나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노스타토스는 파미나에게 구애를 합니다. 받아주면 어머니 곁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파미나는 그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자비 파파게노는 하늘을 날아 파미나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왕자가 당신을 구하러 오고 있다 말해줍니다. 한편 타미노는 길에 가다 세 소년에게 길을 안내받아서 파미나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숙녀를 만나는데 자라스트로가 악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신성한 성전에 도착한 타미노는 밤의 여왕에게 받은 마술 피리를 불자 신전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미나 공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파파게노와 파미나도 신전에서 나오려고 도망을 가다가 신전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타미노는 모노스타토스에 잡혀서 마찬가지로 신전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타미노와 파미나는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자라스트로와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자라스트로는 부하 모노스타토스가 파미나 공주에게 흑심을 갖고 협상하려는 것을 알고 모노스타토스에게 벌을 내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파미나는 도망가라 했던 잘못을 빌자 자라스트로는 기꺼이 파미나를 용서해 줍니다. 자라스트로는 타미노에게 세상을 혼동과 힘들게 하는 것은 밤의 여왕이라 설명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타미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라스트로는 타미노에게 진실을 알려면 몇 가지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미노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파파게노와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침묵의 시련입니다.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파파게노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파게노는 멋진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고 하자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시련의 길에 오른 타미노와 파파게노에게 숱한 유혹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의 수행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 사이 파미나에게는 파미나 어머니 밤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딸에게 당검을 쥐어주면서 자라스트로를 찌르라고 합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파미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파미나는 어머니가 준 당검으로 자신을 찌르려 하지만 그때 세 명의 소년이 나타나 타미노 왕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파미나는 시험을 하고 있는 타미노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한편 침묵의 수행을 통과한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계속 수행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파파게노가 물 한잔 먹을 수 없음을 불평할 때 나의 많은 여인이 물을 들고 나타나 물을 주며 자신이 파파게노의 애인이 될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애인이 노파라는 얘기를 듣고 기겁하여 타미노를 따라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타미노와 파파게노에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와인으로 타미노와 파파게노를 시험합니다. 파파게노는 먹는 유혹에 넘어가고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젠 타미노 혼자 계속해서 시련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미노는 두 개의 높은 바해산 사이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시련이 가득하리라. 하지만 타미노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가단길에 기꺼이 갈 거라 말합니다. 그때 파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죄의 기쁨을 나누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타미노와 파미나는 함께 용기를 내어 더욱 강한 의지로 물과 불의 시련을 이겨냅니다. 한편 모노스타투스는 감옥을 탈출하여 밤의 여왕에게 가서 자라스트로 신전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타미노와 파미나는 드디어 마법의 나무까지 오게 됩니다. 마법의 나무는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술피리는 파미나의 아버지가 마법의 나무 일부러 만든 것이고 파미나는 타미노에게 마술피리를 불면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라 얘기해 줍니다. 타미노는 마술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마법의 나무는 어둠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강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자라스트로 신전을 공격하던 밤의 여왕, 그 부하들과 그리고 모노스타투스는 강한 빛으로 인하여 밤의 세계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파파게노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데 그때 소년들이 나타나 요술종을 울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파파게나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드디어 두 사람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라스트로, 타미노, 파미나는 찬란한 태양 아래 서 있고 이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티의 대표 오페라 마술피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를 링크할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